고향 삼성에서 파주 금촌 구간을 연결하는 통일로선 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고향시와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시청에서 통일로선 전철 사업 상생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은 고향시와 파주시가 통일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습니다. 앞서 고향 파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통일로 포럼 발족과 3호선 연장 국회 토론회를 열고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엔 경기도와 도의회 주관으로 통일로선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사업 당위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